그 아파트 하나도 단지를 블럭블럭으로 쪼개겠다. 중소규모 블럭, 150m, 100m 규모의 중소블럭 규모로 쪼개서 공공,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부담없이 자유롭게 그 아파트 단지의 도로들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쪼개겠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서울시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건축 혁신 아니에요. 그 보도자료 제목이 뭐였냐면 혁명이라고 했어요. 혁명이라는 단어를 보도자료 했었거든요. 혁명 때 뭐가 있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단두대가 나왔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가 나와서 사람들 목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혁명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의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이런 식의 형태의 공공성 회복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까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원했던 세세적인 우리만의 공간을 지향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런데 지금 뉴타운 얘기만 하면 아까우니까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적이 대단히 많은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적이 구성남 재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는데 이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구성남 지역, 도시정비 사업. 사실 프로테크 얘기하고 싶었는데 프로테크 하나도 못했다. 그리고 사실 그럼 짧게 남아있는 얘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 이어서. 구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1단계 그러니까 구성남은 원래 90년대 후반부터 추진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한주택공사가 미판을 잡고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재개발을 처음 본 데가 구성남입니다. 그렇죠. 그때 제일 빨랐던 곳이 단대구역이랑 단대오거리역 위에 있는 단대구역이랑 중3구역이 있었는데 거기는 입주가 끝났습니다. 2012년 이때 입주를 해서 롯데캣을 그다음에 단대푸르조 이렇게 입주를 했어요. 이제 나머지 구역들은 이 두 개 구역은 규모가 작아요. 나머지 구역들은 다 커요. 3천 세대 가까운 거, 5천 세대 가까운 거 이렇게 다 구역들이 크거든요. 그런데 크면 어때요? 이해관계들이 많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사업이 비슷하게 가다가 금융위기 요구는 다 엎어졌어요. 엎어졌다기보다는 되게 지지부진하게 안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시장이 다시 좋아졌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개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턴에서의 첫 분양이 이번에 중1구역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단대구역 밑에 쪽에 보면 금광1구역 이 편한 세상, 그대왕매종 고기도 있고 쇼미스면 나올 때가 어디냐 하면 신흥역 북측에 보면 신흥2구역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아마 GS건설이랑 프루지오가 콘솔일 겁니다. 한 4,5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도 일반 문양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3개가 이번 턴에 나오는 제일 대장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가 지금 사업을 과거에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 턴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가고 있는 곳이 사실 이 성남의 봄은 누가 열었냐면 산성역 포레스티아라고 주거 아파트 재건축 거기가 열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보면 산성구역이라고 있어요. 8호선 라인으로 위례에서 내려오는 산성구역이 지금 사업 시행인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중1구역 랜더스원에서 보면 이 중1구역 같은 경우는 남쪽이 산이에요. 신흥역에서부터 쭉 지대가 높아지는 형태죠. 그 산을 넘어가면 상대원 2구역이라고 있어요.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가 사업이 그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 갈 지역 같은 경우는 산성구역이랑 상대원 2구역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이번에 2030 성남시 도시주관광 정비기본 계획이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 내용의 재개발 사업에서 앞으로 갈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살아남은 곳이 5곳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쪽에 옛날에 학교 이름이 뭐더라. 지금 가천대학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쪽에 가면 태평3구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태평3구역이 하나 남았고 그다음에 원래 구성남 재개발 구역 중에서 지금은 산성역 넘어가는 그러니까 위례 넘어가는 그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지만 과거에는 사실 구성남의 중심은 모란시장이거든요. 모란이었거든요. 모란역이었거든요. 모란역에서 넘어오는 바로 옆에가 수진역 신흥역 이렇게 있어요. 이 8호선 라인들 좌우로 그래서 그 좌우로 있는 재개발 구역에 대한 사실 관심 인기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살아남은 데가 수진1구역 그다음에 신흥1구역 그 옆에 신흥3구역 얘네가 이제 갈 수 있게끔 됐어요. 그리고 아까 상대원 2구역 옆에 보면 상대원 3구역도 일단 갈 수 있게끔 됐거든요. 얘네는 이제 진짜 초기 단계.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가면 얘네들도 구역당 하나당 4, 5천 세대씩 되는 큰 규모의 구역들입니다. 얘네가 이제 앞으로 구성남 재개발의 나머지 새 아파트가 되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원석. 이 정도 구성남 재개발 구역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위대신도시랑 분당구 중간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로 쫙 붙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지역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부탁드렸어요. 사실 구성남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만들어진 곳이 없으면 시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성남이 옛날에는 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치고는 가재율 유턴 이런 데보다 구성남 재개발이 비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가격으로 놓고 보면 구성남 쪽이 훨씬 싸거든요. 서울이랑 서울이 아닌 것도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과거에는 더 시장의 평가가 달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구성남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말 그대로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대장 아파트가 나오고 얘의 가격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재개발 구역에 대한 평가도 받기 있을 거라고. 구성남 쪽에서 대장 아파트가 됐고 어떤 거 예상하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 산성 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보고 그냥 하나 준다라고 하면 저는 수진 1구역이나 신흥 1구역 그쪽이 제일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였는데 플롭테크. 잠깐 플롭테크 말고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정책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서울시에 지금 원래 있었던 계획은 2004년 5년 6년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천천히 할게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 급한 거 아니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부나 서울시 정책이 속도 조절을 하는 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발의 방향성을 바꾸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요. 둘 다예요. 둘 다인가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의 정책하고 서울시의 정비사업 방향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를 우리 동네 재개발해 주세요 하면 그때 보고서 하시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라고 하는 인구 천만의 도시인데 계획을 세워서 여기 먼저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 만들고 나서 2004년도에 서울시는 2010년까지 서울시가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 300개 정도 예정구역을 정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할 곳을 정하고요. 2006년에는 재건축 사업을 할 곳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그 당시에 수립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빼야죠. 그리고 여기도 해야 될 때가 추가적으로 생기면 거기는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수정을 하는데요.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는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있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도 2025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2030년 완료를 목표로 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라고 한 내용을 재개발 부분이랑 그다음에 정확하게 하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분이랑 그다음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분이랑 법이 바뀌면서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수립하겠다는 내용을 올 4월달 5월달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서울시가 2003년까지 이런 데를 재개발할 겁니다. 이런 데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에 용역을 하겠습니다를 내년 정도의 용역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방향성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방향성 제시가 뭐냐 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재개발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재개발은 동네가 낡았어? 다 부서. 아파트 다 지어. 전면 철거. 네. 전면 철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서 언급할 때 얘기는 뭐냐 하면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에 대한 언급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주거지역들은 일종 보수하고 그냥 살면서 굉장히 기반시석이 열악해서 이건 부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일부 지역만 되게 소규모로 헐고 아파트를 짓는 그런 개념. 그게 사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러니까 그런 곳들 기존에 있던 주택지들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재개발 사업을 담겠다로 저는 읽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가 2030 재개발 주택정비용 재개발 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안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유타운은 아예 가지도 않고. 유타운은 아예 없는 얘기고요. 유타운은 재개발조차도 그렇게 크게 큰 규모로 안 간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정해본 방향성이 보입니다. 그 얘기는 그런 주택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싫을 수도 있겠죠. 나는 그런 주택을 안 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옛날과 같은 새 아파트 역세권의 새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일종의 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성.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과거의 계획에 따라서 지어져 있는 그런 재개발 구역이나 아파트들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치가 더 올라갈 것 같다. 오히려. 희소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희소가치 때문에. 그 건축혁시단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 건축혁시단의 내용이 이건 재건축을 타겟으로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재건축도 여기만 따로따로 이렇게 놓고 생각하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면 단위로 놓고 크게 보고 지구 단위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그 단지 아파트들이 어떻게 배치가 될 거냐를 보겠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사례로 나온 게 대치계포동 쪽이에요. 그렇죠. 그림상에서 보여져 있는 게. 그리고 그 아파트 하나도 단지를 블럭블럭으로 쪼개겠다. 중소규모 블럭 150m 100m 규모의 중소블럭 규모로 쪼개서 공공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부담없이 자유롭게 아파트 단지의 도로들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쪼개겠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서울시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건축혁신 아니에요. 그 보도자료 제목이 뭐였냐면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혁명이란 단어를 보도자료 했었거든요. 혁명 때 뭐가 있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단두대가 나왔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가 나와서 사람들 목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렇게 혁명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의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이런 식의 형태의 공공성 회복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까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원했던 폐쇄적인 우리만의 공간을 지향하고 그 건축혁신안에 보면 어떤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자꾸 여러분들이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갖고 오면 사업 추진 주체인 여러분이 정비계획안을 갖고 오지만 서울시는 그런 정비계획안을 용인할 생각이 없어요. 빠꾸 이거 고쳐오세요. 고쳐오세요. 이러하면서 계속 지금 줄다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혁신안에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아예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공공건축가를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분이 해갖고 오는 대로 갖고 오세요. 그럼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단계도 그렇게 빨리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핵심은 빨리 갈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정비계획안을 공공에서 제안하겠다는 거고 그 제안하겠다라고 한 내용은 뭐냐 하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지를 쪼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할 현장들에는 다 압구정도 아까 목동도 포함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에도 그 내용이 기존에 지금 안은 나와 있거든요. 여의도도 아마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원할 거냐. 그러니까 여의도 전략정비지구도 아까 전략정비지구 얘기할 때 한강련에서 여의도를 빼먹었는데 여의도가 사실 제일 핵심이었는데 제일 크죠. 기부채납을 엄청 많이 받으면서 종을 일반 상업까지 올려주겠다. 아파트 안에 호텔도 넣어라. 이런 내용이 여의도였는데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서울시가 세웠는데 안 해. 주민들이 그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라 사업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무나 사장 듣고 다시 지금 수립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울시의 앞으로의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냥 우리 집 낡은 데로 고쳐살래요. 페인트칠 다시 하고. 전부 다 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장기수선증당금 가지고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재개발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재개발에 대해서 서울시는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재개발이 앞으로 안 나올 수도 있다 하나고요. 재건축 쪽은 공공성에 대한 리모델링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에서도 보면 아파트 단지나 상가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들을 공공에 열어라. 대신 인센티브 유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는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민간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 재건축 쪽은 민간과 공공 간의 갈등. 이게 이제. 그러네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한 문제인가요? 왜냐하면 아파트 자체가 자기만의 나라를 갖고 싶은 거였잖아요. 이게 공공의 이익과 붙어치게 되면 굉장히 이건 거부감이 심할 것 같은데. 그거는 사업 추진 주체들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얘기할 부분이지만 또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앞으로는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방향이라고 하면 그러면 재개발을 뭐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억누를 거냐 이거는 억누르고 있죠. 왜 억누르고 있냐 하면 3기 신도시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래서 재개발 정축 프로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 사실 제가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나 아니면 그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하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 풀어줘. 재건축 풀어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막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예 그런 규제가 없는 시절이었으면 시장이 작동을 하는데 시장이 작동 못하게끔 규제들을 돈이나 뭐나 다 막아놨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열기가 막 있는 상황에서 풀어져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재개발 안 하던 동네 그러니까 재건축에만 열기가 있었는데 재개발 대재개발 시대로 풀어져 버렸더니 그냥 동네 빌라들도 여기 재개발되면 오른 데라고 하면서 다 가격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게 사실 두렵죠. 재건축 사고 팔고 막 하면서 여기 재건축 좋아질 거야 사고 팔고 해서 가격에서 올라가면 정책적으로는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게 3기 신도시는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이잖아요. 민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개인들이 와서 그 아파트를 내가 미리 좀 사놓을 수 있나요가 안 돼요.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재개발 대건축은 살 수 있나요? 대건축 확대한다고 하는데 사자. 주택 공급 정책으로 바뀌면서 간다라고 하면 그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조를 맞춰서 정부도 그렇게 정책을 내놓고 있고 그 밑에 서울시도 그거에 보조를 맞춰서 괜히 뜬금없이 주차장에 공공주택, 지하철 철도용지 위에다가 공공주택, 구청 주민센터 헐고 거기에 지을 때도 임대주택. 이런 식의 어떤 생색, 우리도 주택 공급을 임대주택, 배려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한다라는 식으로 일종의 쇼? 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정일 수도 있죠. 배려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보조를 마치고 있는 상황인 거다.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장기적인 방향하고 시장 안정을 하기 위한 어떤 현재의 노력은 서울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에 대한 생각 부분들을 아마 일반인들도 굉장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좋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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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